살이 잃었습니다 예 아 음 음 유미사 티비 네 여기 지금 아까 살아 있었기 때문에 죽은 건 아니고요 꽤 크죠 세게 한 방에 하겠습니다 예 기절 시켰고요 예 살아있죠 그 다음에 찌른 쪽에다가 물을 열면 엉덩이에서 물이 이제 빠집니다 이렇게 보자고 다 위로가고 있습니다 야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예